영화 보러 오셨어요? 오늘 기획전 하기로 한 이수성 감독이라고 합니다 아... 예, 저... 안녕하십니까? 이렇게 모두 와줄 줄은 몰랐는데 고맙네 안녕하세요 이수성 감독입니다 아니 여기 다들 모여 있는 거야? 오늘 이 감독님 기획전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, 둘, 셋! 도대체 이런 영화를 왜 만드시는 거예요? 예? 혹시 상욱 오빠랑 사귀는 거 아니죠? 윤희씨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몸매가 끝내 줍니다 올드하다고 해야 되나? 캐스팅도 좀 다시 하고 감독님 예술하는 것도 아니고 취향 독특한 사람들 많아요? 감독님 작품 누가 뭡니까? 지금 한 500 정도입니다 40만원도 없어요 에이! 다른 감독들이 이 감독님이 돈 쓸어넣는 줄 알았는데 누가 그러냐고요 아, 이게 나만 좋자고 해? 아니, 장난하시는 것 때문에 너가 병이야 영화에는 뭐 아무나 되나 너무 안일하게 영화를 만드신 거 아닌가요? 내가 몇 천만 원 가지고 액션 영화를 만드니까 하... 미쳤냐? 그래, 나 미쳤다 절대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예 남자 새끼들이 치사하게 야, 재밌냐? 응 재밌냐? 응 감사합니다.